오늘은 갤럭시 3D 중에서 옆에 빅스비 버튼이 붙어있는 스마트폰의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공장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휴대폰을 종료시켜야 됩니다. 만약 휴대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핸드폰을 종료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휴대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휴대폰을 종료시킬 경우 방법이 있는데요. 전원 버튼, 빅스비 버튼, 볼륨하 버튼을 종시에 눌러주면 휴대폰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종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종료된 상태에서 바로 공장 초기화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휴대폰이 바로 재부팅되기 때문에 공장 초기화를 위한 세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공장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전원선과 컴퓨터의 USB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시킨 후 빅스비 버튼과 전원 버튼, 볼륨하 버튼을 동시에 눌러준 다음에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볼륨상 버튼을 눌러줍니다. 빅스비 버튼과 볼륨상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러주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공장 초기화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볼륨 버튼을 이용해서 메뉴를 옮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메뉴, 와이프 데이터 팩토리 리셋을 선택하면 공장 초기화를 하게 되는데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초기화해 놓으신 다음에 확인 다시 한번 전원 버튼을 눌러서 선택하시면 공장 초기화가 시작됩니다.